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울산에서 대규모 공사에 들어갔습니다. 9조 3천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역대 가장 큰 석유화학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른바 샤인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. 이게 완성되면 우리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책을 함께 내놔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샤인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샤인프로젝트 기공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일자리와 수출 등 최대 3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거라는 게 SO이 예상입니다. 문제는 석유화학시설의 특성상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겁니다. 정부는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. 산업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탄소 감축 계획에서 산업계의 목표치를 낮춰준 건 샤인프로젝트와 바이오나프타 확보 차질 등이 주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산업계에 810만 톤을 더 배출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샤인프로젝트 하나에서만 매년 3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겁니다. 국내 기후변화 영향평가도 샤인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방안을 내놔야 사업을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S-51이 제도 시행 6개월 전에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후영향평가 적용은 어렵다는 겁니다. 법적인 강제는 어렵더라도 기업 스스로의 책임을 요구해 저감책 마련에 나서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